7월 26일 원내대책회의 시작하다고 하겠습니다. 어제 북한이 쏜 두 발의 신형 미사일이 각각 430km, 690km나 날아갔다고 합니다. 특히 690km짜리 미사일은 기존 미사일에 비해서 더 낮은 고도로 먼 거리까지 날아가는 등 그 성능과 위력이 훨씬 강화되었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우리 군이 이 두 번째 미사일을 막판에 추적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탐지자산을 통해 겨우 690km의 사거리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화려했던 판문점 남북미 회동 후에 불과 한 달여 만에 신형 3천 톤급 SLBM 잠수함 공개에 이어 이토록 위협적인 미사일 도발을 감행해 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직접 겨냥한 북한의 위협적인 도발입니다. 또다시 벼랑 끝 전술로 협상판에 흔들겠다는 수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이례적으로 빠르게 탄도미사일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불구 남북군 사업이 정면 위반임은 물론 유엔 제재 위반도 명확해졌습니다. 미사일 발사 이후 10시간 반이 지나서야 열린 NSC,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불참 등은 여전히 이 정권의 안이한 안보 의식을 보여줍니다. 역시 어제 우리가 백서 발간한 제목과 같이 안보가 안보입니다. 이제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 안보, 지금 사실 작년에 판문점 선언 이후에 한 축으로는 가짜 평화 공세로 인해서 또한 친북 안보 실험에 의해서 그러니까 양 두 개 축입니다. 한 축으로는 가짜 평화 공세 한 축으로는 친북 안보 실험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가 결국은 완전히 폭망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가짜 평화 공세는 북한 미사일로 돌아왔고 친북 안보 실험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이 우리 바다에서 각축을 벌이는 부한말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어제 원포인트 안보 국회를 열자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안보의 위기는 그냥 예사로운 안보의 위기가 아닙니다. 이 안보 국회 반드시 열어야 됩니다. 왜 이러한 안보 파탄이 일어났는지 정확한 원인과 경과 그리고 그 대체 지금 유엔 제재 위반이라든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우리의 대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야 됩니다. 이 야당이 어제 우리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또 정쟁이라면서 회피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숨만 쉬어도 이제는 정쟁이라고 할 지경입니다. 정경도 방탄 국회로 사실상 추경까지 포기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먹통정치로 아예 눈을 감고 귀를 닫습니다. 언제까지 이 먹통정권의 먹통정치로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비판을 외면할 것인지 언제까지 도망다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정말 제1야당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괴감이 듭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더 이상 이러한 안보 파탄에 대해서 그대로 덮고 가는 직무유기 국회 만들지 마십시오. 국민의 기대를 벌이는 무책임 국회입니다. 한마디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의 여당이 결국 국회도 무책임하게 만드는 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것을 정쟁으로 치부하는 이러한 먹통정치 그만하고 우리 국회에서 안보 문제 제대로 점검해 봅시다. 이 무능한 정부의 이 세금 정책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세금을 엉뚱한 곳에 소모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거둘까 골몰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재정 조세 정책 이 두 가지 특징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능한 재정 조세 정책입니다. 최근 우리 국민들 집집이 폭탄을 맞았습니다. 바로 정부가 투하한 재산세 폭탄입니다. 일부 부자 고소득자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오는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의 평범한 국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은퇴소득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다시 들고 나와서 세금 폭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확대, 기업 승계 활성화에 관해서는 신용내기용 찔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또 핀셋 증세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중산층의 노후보장을 위해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를 늘렸다고 하지만 실제 수혜자는 미미합니다. 이 상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제도 강화됩니다. 계속해서 이 정부는 고소득자의 세금을 늘리는 것이다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재산세도 그런 논리로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도 제2의 세금 폭탄을 예고한다고 봅니다. 2분기 GDP 성장률 보면 우리 경제의 현실이 드러납니다. 결국 경제 성장에 있어서 민간 경제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경제는 중병을 앓고 있는데 세금이라는 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경제를 살리는 조세정책 그리고 국민의 부담을 대폭 덜어주는 조세정책을 원칙으로 원점에서 면밀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당이 주장하는 국민 부담 경감 3법, 소득주도 성장 폐기 3법, 경제 활성화 법 등으로 무능한 재정 조세정책의 부작용을 최대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강행됐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를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살아있는 부패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수사해달라, 진상규명해달라고 많은 고소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검찰은 이제까지의 검찰의 모습에서 어떠한 공정한 수사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립서비스에 그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만 저희가 이러한 기대를 하는 것이 과한 기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어제 저희 당이 KBS 수신료 거부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박명훈 사무총장께서 짜시겠지만 결국 전 당협에서 이 수신료 거부운동은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방송장악과 편파방송의 상징인 KBS 수신료 거부운동을 저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KBS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은 국회에 계류만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저희는 이 법안이 최대한 빨리 통과되도록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 저희 당의 최우선 통과법안 중점 최우선 추진법안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고는 KBS가 이 편파방송에서 이 권력의 방송에서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KBS 시사기획창에 대해서 재방을 외압으로 무산시킨 우리 청와대의 윤수석은 반드시 수사받아야 됩니다. 예전에 박근혜 정권 때의 이정현 홍보수석이 처벌받은 것에 비춰보면 이번에 재방송을 못하게 한 이러한 정도의 행위는 저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속히 검찰은 수사할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두 번째로 탈원전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탈원전 비리가 고구마 줄거리처럼 하나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것은 이 탈원전 비리가 버젓이, 태연히 정말 대놓고 이루어졌다는 정의입니다. 저희 당이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하겠다 하는 취지로 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하나하나 더 찾아내겠습니다. 그런데 이 탈원전 비리가 고구마 줄거리처럼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저희가 과학이 아니라 이념으로 또 미신으로 탈원전을 이 정부가 고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 하나 더 붙여야 되겠습니다. 그들만의 돈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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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